아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그리고 정리원 회원님. 제가 남의 집에 오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. 별건 아니지만 집들이 선물 좀 사왔습니다. 뭐예요? 이게 뭐야? 행잉트리라고 해가지고. 행잉트리? 되게 이쁘더라고. 너무 이쁘다. 여기다 보면 될 것 같아요. 되게 이쁘다. 나레 씨가 이런 집에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TPO 싹 맞춰가지고 이런 거. 봐봐요. 짜잔. 크리스마스 느낌이 이제. 저도 느낌이 있다. 너무 아름답네요. 예쁘네요. 예쁘다. 감사해요. 아 또 바르뎀아. 잘 나오잖아 봐봐 이런 느낌. 저희가 지금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긴 해요. 그래서 지금. 우리가 언제 김치를 담궜어요? Cheers. Cheers. 너무 맛있다 이거. 맛있다. 저거 진짜 고구마하다. 너무 맛있었어. 네 집에서 끓여보자. 저거요? 너무 맛있다 이거. 저거 우리 가스레인지가 없어요 지금. 맛있어. 아 안 떼져. 너무 맛있었어. 아이고. 괜찮나? 음. 야 뱅쇼랑 김장김치의 만남? 음. 김장 너무 잘 됐는데요?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. 장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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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죠? 음. 음. 한 남성이 낼까요 어떻게? 맛있거든요. 음. 이 옷 입고 이제 카운터 보고. 괜찮다. 괜찮은가요? 응. 주인장이 술을 더 마셨는데 괜찮겠어요? 그거는 생각해볼게요. 응. 이렇게 같은 동네 주민끼리. 이런 일로 만나기에는 사실 좀 쉽지가 않잖아요. 도전은 잘 안 하잖아요. 같이 있음. 입맛을. 너무 좋았던 거. 음. 날의 바에 자주 놀러 가야겠다는 생각. 뱅초를. 가까우니까 이제. 저 여기서 취해서 가도 될 것 같은데. 어? 이 북한 눈빛인데? 맞아요. 운전도 안 해도 돼. 맞네. 네. 그래. 근데 주민끼리 그게. 맞아 맞아. 그게 참하더라고요. 걸어갔거든요. 아휴. 이제서 가야 되는지. 오 reaching for неп cub bothered with me. 오 뱅초머리